평균키 181.3cm의 남다른 피지컬로 와 다들 꽤 크시구나 데뷔부터 화보장인으로 불린 투모로우 바이 투게드 그 중 연준님은 유난히 시원시원한 기럭지를 자랐습니다 다리 진짜 기럭이 다리 진짜 크시구나 덕질 욕구를 급상승시켰는데요 뭐야 최윤진 왜 이렇게 완벽해? 세상 사주고 싶게 제 다리는 다리가 아니었어요 연준이 상체는 예의상 존재 예의상 소문에 따르면 다리 길이가 2m라는데 진짜 정말 몸의 80%가 다리인가요? 80%까지는 아니고 70% 어머 세상에 에이 연준님 너무 겸손하시다 연준님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양이처럼 길쭉하고 깊은 무쌍의 눈매와 살짝 올라간 입꼬리까지 정말 완벽한 깡패네요 깡패냐 깡패 비주얼 깡패 빅깡 빅깡 차갑고 도도할 것 같은 무대 위에서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뽀뽀 장인이라 불릴 만큼 댕댕미가 한가득 장꾸미와 애교까지 탑재한 연준님 삐빅 삐빅 연준님의 입덕게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사실 연준님은 실력까지 완벽 그 자체인데요 데뷔 전 랩, 댄스, 보컬 부분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찍었던 전설의 연습생 춤도 잘 추고 랩도 잘하고 3등 표가 있는데 랩 1등 누구야? 춤 1등 누구야? 노래 1등 누구야? 그게 나야 제가 바로 빅쩄리 올림이죠 그 때 전설의 연습생 1등을 놓쳐본 적은 없네요 이를 증명하듯 2021년 마마에서는 화려한 솔로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는데요 무대만 올라가며 확 달라지는 그의 온도는 영상 만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본업 천재 연준님 어머어머! 어머어머! 그라쓰! 여러분 잠시 연주님의 무대를 주목해주세요. 네! 함께 만나볼까요? 네!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없으신가요? 아직 못 찾으셨다고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정답은 바로! 바로! 무대를 물들이는 형형색색의 헤어 컬러들입니다. 우와! 그리고 그 중에서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 불리는 찰떡 컬러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그건 바로! 파란색? 파란 헤어 컬러 블루! 됐다! 됐어 됐어! 일명 파란 머리 개를 탄생시킬 레전드 무대. 조회수가 무려 232만 회인 이 영상은요. 어? 댓글만으로도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진짜 943은 K-POP 역사상 최고임. 최은준 파머는 전설이다. 전설의 파란 머리 개 있잖아. 와 진짜 레전드다. 그냥 미쳤다 미쳤어. 진짜 사람은 홀리는구만. 그리고 영상 속 레전드라 불리는 킬링 파트 들어갑니다. 아 귀여워. 여러분 심장 부여 잡으세요. 수줍게 내민 그의 손길과 함께 도망가자는 부드러운 목소리. 강릉이라도 가고 싶네요. 아 진짜. 아 내 손 잡아줘요. 같이 도망가요. 아무도 머리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